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 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 상품 예약 시 전화 상담이나 여행 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환불 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가 고객의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주요 여행 관련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게재해 고객의 이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